아니 그니까 니네는 3.5고 니네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이거야 마라탕 마라탕의 매운맛을 좀 봐야 된다고 한 줄 요약해드릴게 3.5 혼자서 깝치지 마라 너희들 깝치다가 다음 수능에서 그냥 와 와 작년 수능 1등급 100점 와 진짜 여러분들 박수를 보냅니다 멋지다 멋지다 1등급 그럼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알지 몰라 형은 다 아는 수가 있는데 진짜 몰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피디님 카메라 좀 꺼주세요 진실의 방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영입니다 자 오늘의 캐스트 주제는요 엔수 플러스 메디컬을 위한 2025 수능 새로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제 2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1탄 영상이 올라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줬고 제가 또 솔루션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어질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었죠 당신의 상태는 어떤가 자 1 2 3 4 나눠봤습니다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사 수능을 안 봤다 오래전에 봤거나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냥 보기는 봤는데 대충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 캐스트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번에는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작년 수능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해서 남들 하는 대로 개념 공부도 했고 기출 공부도 했고 파이널 대비까지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갔으나 누구는요 이제 올해 성적이 오를 조짐이 보이는 그냥 작년에 조졌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을 잘 봤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기준은 이제 1등급이나 100점을 받아서 진짜 잘 봤다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본인 기준으로 잘 봐서 뭐 2등급이나 3등급 받은 학생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3번 4번 모두 수능을 준비를 했던 학생들 대상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처음 보는 예비고3 학생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기초 개념 공사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3번 이사 수능을 제대로 봤지만 조진 학생들 일단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낼게요 선생님이 마음이 되게 안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수능 본 지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기 3번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말이죠 대부분 이 3.5의 조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3.5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3.5의 벽을 넘지 못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조졌다 망쳤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마라탕의 매운맛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수능에서도 매운맛을 보긴 했으나 다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매운맛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마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라는 혼자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단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봤는데 망쳤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뭘까?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문제가 뭐지? 하면서 셀프 진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셀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최고 득점을 받아본 학생들은 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그걸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던 중이었거나 조금 지나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본 게 운이 좋아서 잘 본 건지 진짜 실력이 좋은 건지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 맞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진단 혼자 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계획을 혼자 세우지 마라 여러분들은요 코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게임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혼자 세워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순간순간의 계획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믿을 만한 학원이 있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도움이 됐었다 혹은 저는요 이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 Q&A 게시판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획을 세우는 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계획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의욕은 높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한 2주 정도만 지나도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달 지났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모의고사 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게 있으니까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를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때 순간의 판단이 그 이후에 한두 달 혹은 세네 달 정도의 공부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판단을 혼자 하지 말아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발취독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직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봤고요 작년에 여러분들 파이널 대비하면서 전범위를 공부를 하고 기출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부분만 공부를 더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발취독 학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학은 말이죠 모든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쌓여서 올라갈 때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자주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다른 단원에서 학습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요즘은 문제의 한 문제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문제들이 이렇게 체인 형태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어느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취독을 했다가는 개념의 구멍을 잡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말아는요 흥분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흥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3.5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3등급과 4등급 사이에는 벽을 뚫고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 3점 문제와 4점 문제 사이 수능 수학 시험지에서 3페이지와 4페이지 사이에는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정확히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은 하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흥분을 해서 급발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을 한 번 공부를 했더니 이제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개념을 좀 더 충분히 반복하면서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기출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던가 기출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뭐가 나온지도 정확히 외우고 있지 않은데 빨리 N제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던가 전체적인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파이널 데뷔를 빨리 시작하면서 실전모의고사부터 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게 전부다 다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잘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실마리만 보여도 그 다음 단계로 막 넘어가고 싶어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제발 깝치지 말고 흥분하지 마라고 하면서 제가 흥분을 해버렸군요 자 다시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제 수업을 듣게 되면요 무조건 상승의 시작, 상승효과, 그 다음 PT까지 기초개념공사 단계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초개념공사를 끝내는데 시간이 절대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정말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3.5라는 게 있습니다 3.5에서는 본격적으로 3.5의 벽을 뚫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3.5가 뚫리기 시작하면 그때 더 딥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 라이드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성적 향상을 쭉쭉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각 단계가 아주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마다 약점이 다르고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다 해드릴 겁니다 어떨 때는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떨 때는 이걸 공부하자 어떨 때는 이걸 공부하자 진도를 빠르게 나가자 천천히 나가자 돌아가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마라탕 매운맛 하면서 좀 이렇게 팩트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작년에 수능 대비를 제대로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약점을 극복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저를 믿어 주시고 저도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 2024학년도 수능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봤다는 게 꼭 절대적으로 무조건 1등급 100점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1등급일 수도 있고요 2등급일 수도 있고 혹은 3등급 이해하지만 본인 기준 잘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스스로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했고요 1년 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더 높은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겠죠 작년에 그 기분 좋았던 결과를 살려서 계속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2등급이나 3등급 이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좀 잘했다라고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뭐 주변에서 야 너 뭐 그 정도 점수 받아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성장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현재 성적에 관계없이 제가 공통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심하지 마라 제가 강사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수능을 잘 봤던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요 정도 유지만 하면 되겠지 내가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과목에 집중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수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성적이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했고요 자신감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방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요 약점을 찾아라인데 왜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수능에서 100점 수학 받은 학생들도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최근 기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능 시험에서는 조금 운이 좋아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서 아 내가 잘 봤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등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끊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작년 수능을 잘 봤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충실하게 개념 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약점을 채워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능력 향상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 필요한 수능 수학에 필요한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동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조금 길어지니까 Q&A 게시판에 오시면 Q&A 게시판 위에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 공지사항에 1등급이 되고 싶어하는 쌉고수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칼럼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2, 3위들을 위한 칼럼도 있으니까요 그 칼럼들을 좀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공부를 하시면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등급에서 100점인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긴 말이 필요 없죠 이 학생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 실력도 탄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조차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진실의 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자 진실의 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선생님 강좌 중에서 DBDB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최신 기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실의 방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 아 내가 문제를 맞힐 수는 있고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게 정말 쌉고수가 푸는 거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본인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DBDB 진실의 방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등급이 아쉽게 안 된 2등급 학생들이 있겠죠 사실은 말이죠 이 2등급 정도가 되면은 약간 좀 애매하게 2등급에 걸쳐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한 시간은 1, 2주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할 수 있죠 더 잘하고 싶고 빨리 1등급이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감이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아 나도 1등급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 아직 수능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1, 2주 정도는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자기 객관화를 하다 보면 이 2등급 학생들을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BC라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AB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ABC가 뭔지는 선생님 캐스트에서 ABC라고 검색해 보면 ABC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그런 캐스트 영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A와 B가 사실은 집합교고요 C가 이제 여집합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서 A는 야망이 있다 B는 수학을 잘한다 그래서 A, B는 야망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ABC 같은 경우에는 야망은 있지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수업을 집중해서 하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딱 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 ABC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꿈은 높아요 야망도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이번에 2등급이 나왔다면 불안한 2.5등급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는 안정적인 2등급이야 나는 1등급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2등급이지 내가 3등급 이하로 떨어질 일은 정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불안한 2.5등급 학생들이라면 리셋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시면 돼요 잘했잖아 작년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리셋을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수업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상승효과 기초개념공사 단계도 있고요 3.5도 들을 수 있고 딥 같은 수업을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개념부터 확실하게 한번 다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상승의 시작, 기초개념공사, PT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2주 정도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2주에서 3주 정도만 투자해도 아 내가 이거를 빠뜨리고 있었네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리셋이에요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찾고 가자 라는 의미인 거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2등급인데 안정적인 2등급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망도 있고 수학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업은 바로 DB3.5라는 제 수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약점을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DB3.5라는 수업은 최근 기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텝 1,2,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올라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텝 1부터라고 선생님이 콕 집어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스텝 1이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등급 안정적인 2등급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했겠죠 2점짜리 3점짜리고도 공부할 게 정말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텝 1 이거 하냐 안 하느냐 겨우 고작 해봐야 이틀 3일 차이에요 그 이틀 3일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선생님 저 3점짜리 문제만 풀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스텝 2를 들어가게 되면은 또 PT라는 단계가 있어서 아 이거 쉬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고요 스텝 3까지 가시게 되면은 고난도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DB 3.5 한 권을 끝내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저런 약점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기초 개념 공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3.5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 나는 괜찮다 싶게 되면은 DB 딥까지 한 번에 이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가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2등급 미만이겠죠 본인 기준 잘 봤다 3등급 이하지만 어 나 이사 수능 잘 봤어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선생님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베이스였다는 거 아니야 노베이스였는데 열심히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와 내가 이번 수능에서 진짜 3등급이 나오다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받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들 정말 축하드리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올해의 기준은 여러분들 다르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내가 기초가 부족했고서 학생적이 안 나왔었으니까 와 3등급만 나와도 진짜 기분 좋겠다 4등급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한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치와 목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빠르게 공부하면서 성적을 올렸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올해는 시간이 여유가 좀 더 생겼죠? 더욱 기초부터 탄탄히 해가면서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작년에 받았던 성적보다도 더 위를 향해서 목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앞에 그 세 번째 케이스 혹시 아 나 잘 봤으니까 3번 케이스 건너뛰고 바로 4번으로 가야지 이랬던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3등급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 이 마라탕을 경험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으로 가셔서 3번 케이스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여러분들은 아직 혼자 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발 혼자서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케이스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PT 받으러 가보자고 아 요즘 장안의 화제죠 PT 초고컬 교제 바바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상수효과 PT 여러분들 조금 성적이 높고 잘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PT로 오셔서 암산하는 그런 문제풀이 그리고 두뇌 트레이닝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1년 동안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서 성적 상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효과 효자연연 뜬다